끝 보자 F24 이랬고 역시 말했는대로 안했고요 오케이 그래서 쓰기 숙제 말하게 됐으면 더 쓰기 하면 어? 아니 말하기 잘하면 뭐 안해도 되는데 그래요? 아싸 일단 시험을 오케이 일단 보고요 아직 이거 하고 있는데 지금? 어? 뭐 그래서 카드 하고 나서 시험 치겠다고? 자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곰들이 일곱시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여덟시에 집을 떠납니다 여기서 어제어? 일곱 én 하애 일곱 أن así 고맙군 계속 잘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Some go is... She! She! 여기서 하는 거야? Some go is... Some go is... The house. In the house. Someone goes in the house. The house. 계속 계속 It's Goldilocks. She eats... She eats... She eats... Some soup. Some soup. It's three o'clock. It's three o'clock. Use your name. She is sweet. She is sweet. 슬립의 뜻이 뭔데? 그녀가 잡니다 슬립의 뜻이 뭐냐고 슬립의 뜻이 뭐냐고 자다 거기에 이즈가 필요해 필요 없어 꿈은은 슬립스 슬립스 In the bed In the bed The bears 아, day bears The bears 대이하고 더하고 뭐가 다른데 대이는 그쪽이고 대이하고 더하고 뭐가 다른데 대이는 그쪽이고 잠깐만 기다려봐 대이하고 더하고 뭐가 다른데 내가 설명 안했지 설명 안했지 박지수씨 자, 그럼 어쨌든 교곰들이 되더라고 그녀를 발견합니다 네, 알 수 내가 왜 이럴지 쟤 왜 자꾸 나한테 물어 내가 너한테 묻고 있는데 니가 자꾸 나한테 묻네 뭐 이제 생각한다 다음에 They like books 뭐라고? They read books And eat together It's yeah 그래 그냥 둘이 It 뭐야? It's not a thing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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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It가 아니고 왜 Eat이야? 오 C나 T에 만 It 그렇지 And eat together Okay 그 다음에 여기서 골디락스와 곰들은 매우 행복해요 제 이름이 뭐지? 나 골디락스 나 골디락스 나 골디락스인가? 골디락스 And bearers Very happy 너무 남는 문장이 없다 뭐 그러나 깔끔하게 넣어가는 문장이 없다 이제 골디락스 골디락스 and bearers are very happy 뭐라구? 뭐라구? 골디락스 골디락스 and bearers are very very are happy very very are happy very Are happy 골디락스 and the bearers are very happy other 온디락스 앤드 베이아스 온디락스 뭐? 베리케이지 오케이 자 이 정도면 숙제를 줘야 되겠죠? 안돼 안돼 안돼요 뭐가 안됩니까? 뭐 깔끔하게 넘어간 문장이 없는데 야 숙제 안정돼 아니야 너 쓰지 말까? 응 아 두 번째 숙제? 왜요? 어? 왜냐고? 네가 내가 물어볼게 왜 하는거 같애 문장 안정돼 깔끔하게 넘어간 문장이 있나요? 네 그러면 지금 아 됐다 또 말하기 테스트하면 넌 선생님 집에 가야돼요 집에 가는게 아니고 다음에 또 뭐 뭐 뭐 곱빵 가야된다 그러니까 숙제 드릴게요 오케이 추가 숙제 알겠습니다 추가 숙제 근데 백미준은 왜 해요? 백미준은 왜 해요? 어? 백미준도 쉽게 됐는지 아직 안냈으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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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